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능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6학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본 강좌는요. 2025년에 제작되어서 업로드가 되는 강좌입니다. 물론 2024년 12월부터 강의는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지구과학원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년도라는 용어는요. 2025년에 치러지는 수능, 즉 2026학번에 신입생을 뽑기 위한 수능이 2025년에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치러지는 수능을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좌의 타이틀은 2026학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좌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자,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지구과학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 그중에서 이 OT를 보는 분들이라면 지구과학원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일 테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낯설음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자, 과목 특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과학원은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있어? 없지 않아? 근데 이게 다는 아니야. 알겠지? 이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때로는 계산을 해야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나 많이 분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휴, 뭐 시험 기간 전에, 시험 기간 되면 한 며칠 전에 책 펴놓고 암기만 하면, 외우기만 하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땅에 대해서도 배우고, 물에 대해서도 배우고, 대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주에 대해서도 배우는 다양한 내용들로 지구과학 과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 과목에서 배우는 여러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변을 봤을 때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리가 그렇게까지 단순하진 않아. 꽤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걸 다 배우냐? 그렇지 않고요. 교육과정 범위에 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조금 단순화시킨 개념 원리를 적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교육과정 범위의 선을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하거나 때로는 개념을 공부하고 원리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범위에서 궁금증이 유발되거나 또는 생각이 미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생각을 하지 말으라는 소리냐? 이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를 했었던 유경험자분들 중에서 고1 때 또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지구과학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조금 지구과학은 어렵더라. 좀 복잡하더라. 나라가 안 맞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우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딱 공부를 하는데 생각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산으로 가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정말 정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심도 있는 내용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 깊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아직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알겠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내신 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학교 수업이다. 학교 선생님께서 주시는 수업 자료. 학교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공부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개념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자료에서 개념 적용, 응용, 이에 대한 연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 재미있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별학습은 대단원, 대단원의 중단원,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 부분 부분 조금 고난도 개념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땐 물론 학교에서는 진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학습을 하실 땐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굳이 처음부터 파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공부를 먼저 끝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깊은 생각을 요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단계를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지구과학원의 정복에 유리함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체계를 보면 전체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이를 3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해 놓은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6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각 대단원별로 2개씩의 중단원으로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변동과 관련된 내용, 지구의 역사, 과거의 어떤 지질시대 환경에 대해서 또 배우고 대기과학, 해양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3단원과 4단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5단원, 6단원에 분포하는데 일단 지구과학원을 처음 공부할 때 보통의 경우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겠죠? 아주 드물게 학교에서 여기서부터 안 나가고 다른 단원들부터 진도를 나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배님들, 선배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조금 알아보시면 아, 우리 학교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나간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잖아. 대부분은 이 전범위를 1년에 걸쳐서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가 끊어진다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 6개의 단원에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각각의 어떤 시험에서의 시험 범위로 설정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물론 학교마다 또는 학사 일정에 따라 각각의 시험 범위는 조금씩 많거나 적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한 학기에 전범위를 끝내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선배님들 먼저 이 길을 밟아가셨던 분들에게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또 다르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방학 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 범위랑 별개로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또 새롭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미리 예습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겨울방학 때는 전반부 절반 여름방학 때는 후반부 절반 이 정도 나눠서 일단 예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근데 겨울 시즌 때 전반부 절반을 예습했는데 학교에서는 여기서부터 나가 그럼 어떡하냐? 어떡하긴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게 걸맞는 공부도 해놓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미리 해놓은 공부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만큼의 지구과학 학습에 충분한 자양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각 단원별로 특징이 있고 학습법, 접근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 조금 섣부른 감이 있게 그거는 강의에서 차근차근 해당 대단원, 중단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강좌 특징과 구성 봅니다. 전체 65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수가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상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 측면 때문에 저 정도 분량은 기본적인 꼭 필요한 분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학습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학교는 누적 범위로 나갑니다. 기말에는, 2학기 기말에는 전범위 시험 다 봅니다. 그렇다면 미리 수능 준비한다 생각하는 인력으로 쭉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은 시험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시험에서 소화해야 할 강의 분량은 저 전범위 한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1학기 진도에 대한 예습을 하신다면 저거의 대략 절반 오케이? 으로 일단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학습 일정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름 시즌에 2학기에 대한 예습을 하신다면 역시나 저거의 절반 정도 분량 생각해서 예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현 교육과정의 완벽한 분석 내용 정리 상세하게 잘 해두었고 심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스텝 1, 스텝 2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스텝 1이 현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됐었던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고3 고3 수험생들 N수생들이 치르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스텝 1 으로 구성했고 수능으로 출제됐었던 문제 그리고 수험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고난도로 출제됐었던 문제나 개념들 있죠? 그것들을 스텝 2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거 수능이 웬 말입니까? 아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교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문제 출제 형태 다 다르긴 한데 어? 꽤나 높은 확률로 수능 출제 유형이나 내신 문제 출제 유형이 다르진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한다라는 건 내신 대비에 있어서 큰 부족함이 없는 예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완성은 내신 대비의 완성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자료를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게 내신 대비의 완성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범위 내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응?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예습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2가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한 단계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스텝1, 스텝2까지에 대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잖아? 내신으로 출제되는 문제 틀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 맞추는 게 더 쉬울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에 하나 너무 어려운 문제 또는 우리 학교는 선생님 너무 어렵게 출제되기로 진짜 유명합니다. 진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고 이전까지 출제됐었던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다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이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교상 다 찍는 문제예요. 알겠지? 그렇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학교 수업을 얼만큼 열심히 듣는지 집중해서 듣는지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수업자료를 얼만큼 열심히 복습하는지에 따라 또 승패가 갈라지는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할 소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탐구활동도 이 안에 일부 내용 수록해놨고 어쨌든 여섯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육종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 잘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형 분석 문제를 각 중단원 주제마다 저희들이 같이 넣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설명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해당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으로 출제된 최근에 가장 주요한 기출 사례들에 대한 문제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풀면서 왜 이 개념이 중요한지 이 개념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제작되고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같이 푸는 시간도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같이 이제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좋아. 자 그리고 필기노트 필기노트 같이 추가가 되고요. 개념책 필기노트 세트 구성에 세트 구성 알겠지? 세트 구성 랩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제외하고 개념 교재만 따로 구매하는 건 현실점에선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필기노트만 따로 구매하는 건 가능하긴 해. 비타민 교재 그쪽을 활용하면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트 구성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 일정 말씀드리면 12월 12일 2024년 12월 12일 날 개강이 되고요. 1단원부터 나가는 업로드 일정이고요. 5단원부터 나가는 업로드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단원과 5단원을 같이 진도 나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그에 걸맞는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1학기인데 저기 5단원부터 진도 나가 어?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빨리 5단원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실은 이렇게 업로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5단원부터가 이제 천문화 관련 내용으로 물론 앞쪽 내용이 그냥 마냥 쉬운 건 아닌데요. 5단원부터의 무게감이 조금 실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한 번 했었던 분들 또는 이제 N수생 여러분들 어? 5단원을 먼저 좀 빨리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5단원부터의 업로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전혀 공부 안 했어. 그리고 5단원을 공부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지? 단원별로 내용들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내용을 몰라도 5단원부터 공부하는 건 일단 지장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좋아. 단 단 스텝 0 단계에 해당하는 5주 입문 강좌 이거는 꼭 듣고 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위 내신용 OT를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구과학원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일 거예요. 그치? 입문 강좌부터 듣고 오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배경 지식을 한 번 점검하고 가는 건 매끄러운 학습이 진행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3월 학년평가 첫 번째 학년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전체 완강을 해둘 예정이니까 일단 겨울방학 때 내신 대비 고등학교 2학년 되시는 분들이 완강하는 이건 쉽지 않아 사실 어지간한 어지간한 각오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되시는 분들은 지구과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국어, 수학 주요 과목도 있죠?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에 그런 다른 과목 이미 정복이 끝났고 저는 이거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면 수능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학습 상태라든가 본인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학습 일정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땐 개념과 기출분석 서로 다른 강좌이지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지?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 강좌 역시 12월 12일에 개강해서 매주 화요일 날 강의가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날 개념 강좌가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당 분량에 대한 문제풀이 강좌가 또 바로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기출분석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 따로 기출 따로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실은 겨울방학 때 개념 기출 적정 범위까지 예습을 한 다음에 3월 달에 새 학기가 들어가잖아요. 아 아주 수월할 것 같애 모든 게 모든 게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학습 지원 중단원별 추가 문제 제공돼요. 자 중단원별 추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출분석에 수록되지 않은 주요 문제들 수능 기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등은 대체로는 기출분석 교재에 담겨 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라고 있어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일부가 이제 기출분석 교재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분석 교재에 담지 못한 주요 기출문제들은 여기에 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알겠지? 중단원별 추가 문제가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로 제공이 되니까 대단원 강의 업로드가 끝나면 그 대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파일이 딱 첨부가 돼요. 아시겠죠? 다운받으신 다음에 출력해서 풀으셔도 되고 태블릿이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풀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지까지 제공이 돼요. 단 강의는 따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문제 풀어보시는 거 충분한 연습 됩니다. 문제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 교재 뒷페이지에 뒷면에 QR코드 찍혀있거든요. 그 QR코드 딱 찍어서 들어가시면 모바일로도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용해서 꾸준한 복습 개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PC 버전으로도 할 수 있고 좋아. 그리고 각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뭐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괜찮지? 좋습니다. 그리고 저 소개 페이지도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저의 페이지로 와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 Q&A 게시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질문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단 질문할 때 막연하게 질문하면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거나 우리가 따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에 대한 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선을 잡아들여요. 알겠지? 그 점 염두 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즈 지구과학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그래 여기 오시면 이제 수많은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참고로 저희 연구실에서 제공해 드리는 공식적인 답변은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 가끔 그럼 가끔 제가 근황 올리거나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학습자료도 여기에 같이 전부해서 올리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지만 내신 대비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 학교 수업 대충 듣고 점수 잘 따길 바라시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입문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지구과학원 처음 할 때는 입문부터 들어가는 거야. 공부는 여러분들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거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을 충실하게 쌓은 다음에 사람이 좀 거만하면 안 되지 않냐? 정손의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심 자신감은 충만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나대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 안 생겨요. 알겠지? 다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방학 시즌에 예습을 하고 학기에는 일단 학교 수업 따라가고 여러분들 학사 일정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좀 지쳐 힘들어.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필요한 내용 복습해 주시고 문제 또 풀어보시고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내신 대비 벼락치기 강좌도 이제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또 시험 대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일단 예습을 하는 상황이면 자 겨울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범위의 절반 정도 분량을 학습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내신 대비 비춰선 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기가 시작됐을 때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업로드 되는 만큼 강의 듣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1단원부터의 진도 5단원부터의 진도 있는데 일단 1단원부터의 진도 따라가셔도 돼요. 전범위 다 할 게 아니라면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3강 맥시멈 맥시멈은 강의가 업로드 되는 만큼 아시겠어요? 목요일 날 3강에서 4강 토요일 날 3강에서 4강 많으면 5강 6강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올라갈 테니까 업로드 되는 만큼 들어주시고 강의 업로드 알람 설정 알림 설정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톡으로 올라가는 만큼 그 주가 가기 전에 해당 강의 듣고 다음 주에 기출분석 강의 올라오면 또 듣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텝별 학습은 일단 스텝1을 먼저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스텝1을 복습을 해 그리고 나서 스텝2 들어가 요게 맞아 아시겠죠? 어 스텝1 대충 듣고 스텝2 하려면 안 풀려요 내용 어려워 오케이? 음 이게 내용 익숙치 않았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텝1을 먼저 끝내고 그걸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스텝2 들어가요 오케이? 어 아니면 아니면 스텝2를 대충 들어봤더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 스텝1까지만 일단 끝내고 예습을 끝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어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는지를 먼저 수업을 듣고 그에 걸맞는 내용을 발췌해서 스텝2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학교가 이제 학교마다 워낙 다르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출제하지 않고 좀 평이하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에 걸맞는 수준 학습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뭐 1단원 2단원 스텝1 먼저 끝내 어 그 다음 기출 분석하고 복습하고 1단원 2단원은 스텝2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텝1이 완벽하게 되어야 스텝2 수준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문제풀이하는 게 진행이 매끄러워진다 라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기출분석과 병행하고 중단원별 추가 문제 같이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내신 대비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번 중요한 건 학습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어? 내가 얼만큼 다 필요 없고 일단 강의가 올라오잖아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알겠지? 강의를 들으면 제가 다 설명드리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끌어당기고 어? 막 가라앉으려면 다시 끄집어 올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수의 문제들이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의를 들으시고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수업 그 누구보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 응시하시면서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시겠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듣고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죠